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두고 바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지사장들 때문에 또 각종 피해자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권이 없다는 이유로 연필을 해서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지사장 역시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의미 있는 판결도 나와 명의 대여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변호사님. 요즘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명의 빌려주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는 건데 이제 이거 바지사장, 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주는 거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뭐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으면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법에서 금지해놓은 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를 해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의 회피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성이 목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노리는 바가 크다면 1년 살고 오는 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볼만 하겠는데요. 뭘요? 제가 보기에는 약하단 말입니다. 탈세를 위하면 네, 약하네요. 그런데 이게 무직자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자신도 모르게 바지 사장이 돼서 뭔가 이런 불법적인 거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건 뭐예요? 명의대여라는 게 사실상 제3자라고 하지만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의 경험이 적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것들을 빌려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친한 형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친한 형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을 명의를 좀 빌려줘서 내가 사업을 좀 하게 되면 추후에 이 염력이 쌓이고 매출이 일어나면서 사업장 명의로 대출도 가능하니까 추후에 너가 필요한 경우에 대출도 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명의대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친한 형의 부탁이고 자기도 훗날 사업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의대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한 형이 문제였죠. 이 형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서 해당 수익금을 모두 A씨, 그 동생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A씨 명의로 사업체를 체리고 해당 사업체의 계좌에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이 모두 들어가면서 돈 세탁이 이루어진 것인데 국세청에서 이것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도박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명의만 빌려줬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 그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의 빌려준 청년은? 형사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나왔고요. 지금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툼 중에 있습니다. 다툼 중에 있다. 지금 이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바지사장 되는 사연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사기나 불법에 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또 큰 돈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이라서 선배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이와 수반된 법적 책임도 함께 감수하겠다는 의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도 실제 사례인데 이건 친형제 간의 일이었습니다. 형이, 문제는 형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항상 문제는 형이에요. 형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다가 거듭된 실패를 인해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든데 제기를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에게 부탁해서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업이 좀 힘들게 되었고 결국에는 형이 잠수를 타면서 잠적을 하게 되면서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 건 동생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여러 미수금 채권들이 있었는데 해당 채권자들이 그 회사의 명의자인 동생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체납 세금이 있다고 하면서 동생의 계좌에 압류까지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이처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 회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체납 세액에 대한 처분을 막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명의 대여자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책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회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명의를 대여해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인 줄 알고 어떤 거래 관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동생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자면 만약에 형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동생에게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의 논리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동생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 채권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을 때 결국에 이 채권자가 형과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고 교섭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채권자가 변제 독촉을 동생에게 했는지 형에게 했는지 또 계약서를 동생과 작성했는지 형과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객관적으로 이 채권자가 형과 어떤 교섭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그 동생인 명의자에게 굉장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한 실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세금입니다. 세금. 그 사업체에 체납 세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명의자가 과점 주주라고 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명의자 개인한테도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때 명의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유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생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행위했느냐에 따라서 과세를 매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동생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다툼이 시작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한 회사가 아니고 명의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명의 대여자였음을 입증해낸다면 이 체납세액에서도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입증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이것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 대여를 단순하게 자신의 명의만 대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것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의무들을 자신들이 져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당장 드는 걱정이 아까 그 얘기에 그러니 우리 바지사장 그 청년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이고 저쪽 입장에서는 미수금인데 돈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돈 내놔라 했는데 계약은 형이 했지만 대표 같은 명의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바지사장 명의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형하고 계약은 했지만 이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형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동생에게까지 묻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형이... 그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형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 네, 그걸 입증해내야지만 면책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의 명의를 빌려줄 때 그 형하고 동생과 어떤 계약서를 써서 공중받으면 안 돼요? 뭐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해본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명의만 빌려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공중받는 내용이 나는 그냥 바지사장이요 하는 그걸 갖다가 공중받자고? 그렇죠. 명의만 빌려주는 거다. 그렇지만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올주에 실제로 명의 빌려주는 바지사장, 과세물도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비주식회사의 대표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A씨가 낸 소송이었는데요.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종소세 부과 처분 두 건을 받게 되자 자신이 명의되어자였지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과세관청에서는 알 수 없지 않느냐 따라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이 사람이 대표자라는 것이 오히려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 사람에게 세금 부과 처분한 것은 당연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결국에는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툴 때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지만 무효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명의되어자에게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볼 방법은 없나요? 바지사장 입장에서? 다툴 볼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지 취소도 아니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인데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처분 행위가 무효로 보지만 그렇지 않고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의되어자에게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는 있는데 무효와 취소를 다투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처분을 다툴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다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하자가 중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취소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취소를 다툴 수 없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개설되어서 고충민원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내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따라서 해당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고충민원제도를 내가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왜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것만 대여하고 정기적으로 사례를 받는다 해야 되나 좌우좌우 챙기잖아요. 이건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우리 자주 보는데 이게 거의 관행처럼 되던데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법적으로? 상여중개 업소 가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괜찮지 않고요. 괜찮지 않다. 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 같은 것들을 대여해서 대가를 받고 받아와서 이 건설업으로 등록한 다음에 하드급을 받아서 공사하는 경우 이건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어 있는 등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업계의 어떤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고 이거는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리가 전세 사기를 겪으면서 이 중개업자들의 무자격 중개 행위 등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이 중개 보조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개사 자격증은 없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는 중개사들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받아서 대가를 치르고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전세 사기 케이스에서도 이러한 무자격 중개 행위가 굉장히 문제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 자격증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이게 좀 무분별하게 행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다고 해서 그냥 거르르니 하고 넘어갑니다만 분명 그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를 살면서 만날 일 중에 우리가 누구나 있을 텐데 해당 중개인이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관행처럼 습관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의사 자격증 같은 건 누구한테 빌려준다. 의학 기술도 없는 사람한테. 그거는 위험한. 솔직히 약국도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불법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담당했던 사건들 케이스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무자격자 중개인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던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실 운영자 따로 있고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게 사실 좋지는 않은데 이게 지인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들이 명의만 빌려달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또 안 빌려주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해 보시면 사업자 명의대여는 불법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되는 불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내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다는 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적 책임을 모두 감수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연대보증을 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달라는 말도 이것과 비슷한 무게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채권 채무관계 또는 세무관계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명의대여를 했다가 자신마저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부탁하지도 말고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도 말아야 될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그게 뭡니까? 보증선행과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부탁하는 쪽이 참 교묘하기도 하고 관계가 명의만 좀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네,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지인관계를 이용해서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대가를 줄 테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대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자금 능력이 딸리는 친구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매월 수익을 보장해줄 테니까 사업자 명의를 좀 빌려달라. 그러고 나서 그 사업자 명의로 뭘 만드냐면 폭탄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할 폭탄업체를 만드는 것인데 폭탄업체. 네, A업체의 매출이 너무 많아서 매입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매입처를 만들 회사가 없으니까 폭탄업체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매입 세금 계산서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 폭탄업체는 계속 매출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A업체 같은 건 세금은 깎을 수 있고 이 B업체에게, 이 폭탄업체에게 세금이 모두 다 부과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이 친구에게 그러면 그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B업체. 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친구는 대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게 요즘에 유행처럼 좀 번져서 세무조사 당국에서도 꼬리를 물고 이런 폭탄업체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대여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법인하고 개인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이게 법인의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거지 개인은 또 별도 아니에요? 이 세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과점 주주에게는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하거든요. 2차 납세 의무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 명의대여자이고 주주 100% 주주를 만약에 내가 주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2차 납세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세가 법인에 원래 떨어지게 되더라도 2차 납세 의무자로서 이 명의자에게도 책임이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의 대표자면 법인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마냥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 다른 이슈나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이거 명의대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금방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행해지고 있고 저 뭡니까? 옛날 응답하러 1988에 덕선이 아버지가 보증 썼다가 그 새빵살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회사 기업체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다는 사실을 제 생각에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에 명의대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세금 문제라든지 채권 채무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지인이나 이런 부탁으로 인해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나이스하게 사양하거나 거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아내, 아내 이거보다도 의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궁금하긴 한데요. 아니면 과거에 명의를 빌려줘서 안 좋은 경험이 있던 거를 꾸며서 제 생각에는 부탁을 받으면 오늘 이 방송의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래도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다들.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하고 대여를 빌려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의대여 문제를 당연히 청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는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고충민원 제도?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수백억대 수십억대 세금을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렇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청년이 그 세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해당 고충민원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좀 관할 세무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결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입증을 어떻게 해내느냐의 문제라서 자신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명의대여를 좀 해놓으신 상태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사람일 뿐이라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추후에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실 때 용이하게 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